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여 저는 박성용입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서 한복을 입었어요 요매와 니문만 강아우던 줄 행복한 발달해서 놀이비로 행복한 발달해서 모두 다 좋아요 희망학도도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김서연은 선이랑 같이 축구 놀이에요 김연이는 초타임이 맛있어요 참느님과 지점에 좋은 바퀴 행복한 발달해서 행복한 발달해줘요 진짜 학교 교훈과 교훈과 교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고맙습니다 нев envoy 한가와 일상자나 나는 북북이 치즈 복수의 도착해서 저도 나왔나 선생님과 누리실러 선생님까지 너무 다 좋아 유명띠 조작놈이 과장님이 간다비한 누나들 너무 다 좋아해요 세 번 많이 받았어요 캬 이 아이빙 돌아가는 은대전 포토로 수행이 내 좋은 목마을